아 화 좀 내지마! 하지마! 아 결계에 좀 귀여워지는군요 영국씨 기대됩니다 영국씨는 좀 어떤 편입니까? 진짜 여자친구가 화를 낸다면? 저는 혼냅니다 아 혼내요? 좋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내지 마라 저기 때리실 거 아니에요?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귀여움하면 누굽니까? 젤로씨입니까? 네 본인이 내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화 좀 내지마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귀엽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아 오빠 달아노야 젤로 오빠 달아노야 젤로 화 좀 내지마 오 그 가사 말고도 다른 가사들이 많이 있네요 몇 번을 말해야 넌 내 맘을 할까 요거 좀 없이 멋있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멋있게 멋있게 오빠 오빠 아 오빠를 나 안좋아하는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오빠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아 몇 번을 말해야 넌 내 맘을 할까 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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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순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아 좋습니다 영재씨는 왠지 이런거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널 사랑하잖아 기분 풀어 제가 여자형 가려드릴께 영재엄마 어떻게 됐거야 영재엄마 정말 아파 왜 널 사랑하지 않아 태현씨 멋진거 하나 선택해서 해주시죠. 어떤걸로 가실래요? 저는 사실 아까 화좀내지만 그거를 해야하는데 약간 부산스타일로 아 좋아요. 좋아요. 해보고 싶었어요. 만나보겠습니다. 오빠야 오빠야. 니 뭐하나 지금? 약간 이런 식으로 더하면 좀 격해질 것 같아서 좀 격한 걸 원합니다 닌 뭐하노 지금? 장난하나 화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좀 그런 거 해줘야죠 너 자랑하잖아 랜이 좋아한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남자끼리 다들 뭐하는지